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베입니다. 우리가 벌써 저번에 현재의 완료를 배워서 저는 너무 뿌듯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현지에서 현재의 완료라는 것을 구사하고 스페인에 가서 내가 그걸 구사할 줄 아는 상태의 이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상대들이 말하는 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내가 발음할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에 그 현재의 완료에 대한 내용은 아마 이해가 그래도 좀 속이 좀 후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볼게요. 오늘은 단순각어를 갈 겁니다. 어떤 책에는 부정각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단순각어라고도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때 단순각어는 뭐고 부정각어는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이름의 시제이긴 한데 저는 단순에 이 순자가 마음에 들어서 단순각어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저번에 썼던 내용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현재 완료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죠.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이 내용의 복습을 한번 보시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베르 동사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건 아닙니다. 모든 동사의 의미는 이렇게 현재 완료일 경우에 과거 분사가 나타내 주는 게 동사의 행동, 본행위인 거고요. 아베르의 역할은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동사의 시제 그리고 인칭을 구분해 주기 위한 도움의 역할을 하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베르 동사는 에, 아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활용을 가지고 우리는 인칭을 구분할 수 있고 아베르 동사가 현재형이면 아, 이게 현재형에다가 과거 분사니까 현재 완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동사가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아르 동사는 어떻게 바꾸죠? 아도, 그렇죠? 뒤에 아르를 빼고 에로와 이르 동사는 어떻게 바꾸죠? 이도, 그렇죠? 불규칙도 있지만 잠시만요. 자 그래서 estar, 이거는 estado, estudiado, comido, tenido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어때요? 머리에 있으신가요? 오히려 저는 본행위를 막 여섯 개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얘 하나로 그냥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불규칙이 나왔습니다. 불규칙은 과거 분사, 불규칙은 뭐다? 초토하다. 완전 초토화됐어. 완전 규칙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초토화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romper 동사, 망가지다 깨지다는 roto. 덥다 라는 표현이 뭐예요? cubierto, 그렇죠? escribir 동사는 escrito. poner 동사는 puesto. ver 동사는 visto. 그렇죠? devolver, 뭡니까? vuelto. 그리고 아세르 동사. 이건 뭡니까? 아세르 동사는 애초입니다. 아시겠죠? 네시르 동사는 니초예요. 참고로 제가 너무 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애초도 있어요. 에차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에차르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다. 뭔가를 뿜어내다. 뭔가를 흘리다. 뭔가를 던지다. 이럴 때 쓰는 이런 말을 써요. 나 너 너무 보고 싶어라는 그 스페인의 문장이 있는데 이 에차르 동사는 어떻게 돼요? 동사 활용이 에초, 에차스, 에차, 에차모스, 에차이스, 에찬. 현재형이 그렇습니다. 아직 이 동사는 배우진 않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동사랑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불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과거 문사가 에차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세르만 에초예요. 그리고 얘는 에이치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에초, 에차스, 에차할 때 뭡니까? 에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르 동사와 에차르 동사를 저희 학생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 나 이 단어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내 시르 동사 나 너한테 100번 얘기했어. te he dicho cien veces te he dicho muchas veces 나 여러번 말했어. te he dicho varias veces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과거 문사의 불규칙은 초토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 단순과거예요. 단순과거. 단순과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 학습자들께서 가장 동사 암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수업이라는 걸 할 때 그 회사도 여의도 쪽에 있었던 회사인데 여의도 쪽에 다니시는 회사원들인데 인원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스페인어 수업을 의뢰를 해서 너무 멀어서 안 갈래다가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어떻게 돼요? 전공생의, 현지에 갔다 온, 교포의 이런 분들인 거예요. 어? 왜 배우세요?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으면 혼자서 독학도 충분하실 텐데 왜 배우세요? 단순과거 때문에 다시 이해를 좀 하고 싶대요. 현재 완료 써본 적이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오늘은 이제 단순과거를 배우는데 나중에 배울 불안료 과거만 그동안 저는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메일 주고받을 때 제가 쓰는 메일에 과거 이야기가 다 불안료 과거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리어하게 이런 시제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즉 이건 뭐예요? 그분들 중에는 현지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살다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현지에서 시제를 틀리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너 걸을 때는 단순과거 써야지. 아니야 너는 지금 좀 전에 과거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제가 기억이 안 나거나 어려워요. 암기가 어려워도 그러면 기억나는 거예요. 빨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뭘 틀리는 걸 알아요. 아시겠죠? 즉 나 이 상황에서 시제를 못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상관없는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그런 것도 기억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당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다 싹 가져가버라요. 꼬부리를 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당황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유롭게 그냥 기억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 배우다 이거 확실히 아는데 이거 쓸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확실히 쓰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알면 여유라는 게 생기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여유가 아니라 당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여유의 공간을 조금씩 확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단순각오인데 제가 그랬죠. 아까 그 학습자들이 단순각오는 너무 어려워서요. 엄두도 안 나요. 뭐가 어려워요? 암기가. 암기가 어렵대요. 근데 저는 왜 암기가 어렵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쉽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배워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배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게 어려웠다면 어쩌면 어? 괜찮네? 라고 하실 겁니다. 이거는 머리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기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예요.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되는 게 바로 단순각오예요. 불안료각오를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불안료각오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약속해요. 이 단순각오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단순각오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암기 제가 그렇게 달달달달 안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안 알려드려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툭툭툭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고비고요. 그래서 고비라고 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산 꼭대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산 꼭대기가 뭡니까? 또 내려가는 데가 있겠죠?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한번 올라가 봐서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자, 단순각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확실히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완료를 이해하신 것처럼 이해만 하신다면 쉽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단순각오 RL1 이 세 가지를 딱 볼게요. 이 단순각오에 대한 설명서가 지금은 없어요. 제가 안 해놨어요. 설명서는 너무 간단해서 뭐 글로 한국어를 제가 막 써놓고 싶지 않아서 단순각오는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제가 단순각오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찍었어요? 점입니다. 점이에요. 한 번의 행이 딱 끝.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점이 여러 개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이 많다 보면 선으로 보여요. 얘 위에는 점으로 보이고요. 점각오가 단순각오예요. 선각오는 점이 여러 개가 이어졌죠? 얘는 불안료각오입니다. 이 점이라는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한 일시적인 한 번의 원샷 행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셨어? 한 번 마신 거잖아요. 어? 마셨어. 단순각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완료를 배운 우리는 현재 완료도 쓸 수 있어요. 가까운 과거에도 현재 완료를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단순각오는 이 순간의 원샷의 행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아주 쉬운 동사 시제는 불안료각오라는 건데 그거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점들이 반복이 돼서 나는 자주 뭐뭐 하곤 했어 라고 할 때가 이 선과거고요.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시제는 바로 이 점과거입니다. 이 점은 한 번의 행위예요. 반복적인 행위는 얘는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뭐냐 사람의 외모는요. 외모와 특징 이거는 태어날 때 타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간적으로 예뻤다가 순간 안 예뻐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 지금 순간만 예쁘네 이럴 수 없잖아요. 넌 예뻐. 혹은 과거를 얘기한다면 너 예뻤어. 너 똑똑했어. 너 진짜 귀여웠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점일까요? 선일까요? 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스페인의 문법책을 내용을 다 바꾸고 싶어요. 점과거 선과거 이렇게 단순과거 부정과거 불할력 이 용어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거거든요. 됐죠? 즉 우리가 배울 거는 오늘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주 쉬워요. 얘입니다. 얘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게 쉬워질려면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저는 붕어빵 먹으면 머리부터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꼬리가 좋아서 꼬리가 좋아서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그런 거예요. 불할력 가구가 좋아서 쉬워서 단순과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유를 느끼려면 이거 그냥 지금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단순과거는 시간적인 표현에서 어제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제라는 시간 하면 또 뭐가 이어질까요? 그저께도 갈 수 있고요. 작년도 될 수 있고요. 저번 달도 될 수 있고 저번 주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얼마 전에 이런 표현 끝난 현재랑 관련이 없는 그러나 얘는 순간적인 행위를 나타내서 끝난 원샷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안에 있었던 한 번의 행위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건 100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95, 99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1이 또 되게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알려드렸어요. 단순과거는 사람 외모에 못 써요. 예쁘다. 이런 거에 단순과거 못 써요. 지금 예쁘다면 현재형이고요. 과거에 예쁘다면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날씨 춥다, 덥다, 추웠다라는 표현을 못 써요. 날씨도 단순과거 못 씁니다. 이해 되셨어요? 이해 되셨어요? 자 시간이나 나이 나이는 뭐요? 1년 365일을 그 나이로 사는데 단순과거로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만 내가 23살일 수 없잖아요. 그쵸? 계속 올해 내내 1년 365일 내내 내가 이 나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과거와 점과거라고 한다면 선과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오늘 배우는 거는요 나이 숫자 같은 거 들어가는 거나 날씨나 누군가에 대한 묘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재밌었어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특징의 묘사 성격 성향 이런 건 안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외워 볼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왜 실비아가 여기 아센토를 찍어 놓고 강세를 왜 올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쵸? 우리는 강세를 너무 잘하니까 그쵸? 자 볼게요. 제가 세 번 정도 반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들으실 때 뭐라 그랬죠? 연필을 놓으세요. 놓으세요. 오히려 저한테 여러분들이 지휘자들인 것처럼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블레 아블라스테 아블러 아블라모스 아블라스테 자, 아플레 여기 제가 올린 거 맞죠? 자, 보이진 않지만 강세가 여러분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있겠죠? 그렇죠? 자, 아블러 아센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센토가 찍힌 거는 원래 이 위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센토를 찍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아블라모스 어디를 올렸어요? 여길 올렸는데 세이비아가 정확한 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얘는 아센토를 찍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아블라스테이스 자, 여기 아센토 찍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얘는 정확하게 여기 위치에 강세가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왜냐? S로 끝났죠? 강하고 약이니까 하나라고 카운팅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가 바로 여기라 아센토를 찍지 않고 여기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블라스테이스 아블라스테이스 하면은 안 됩니다 아블라스테이스 아시겠죠? 자, 아블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아요 자, 아블라론 한 번 아센토 찍어야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엔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에다가 뒤에서 두 번째는 여기 그래서 아블라론 이렇게 알맞게 제가 동사는 하고 있어요 믿어주셔도 되겠죠? 자, 따라해 주세요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s, hablaron 제가 저희 학원에 강사 면접 볼 때 현지형 동사 한 번 활용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블라로 단순가구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블라로요? 나 강사인데 나 강사인데 아블라로 동사 현지형하고 단순가구를 활용해 보라고요? 되게 의아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강세가 매우 중요해요 처음도 강세, 끝도 강세 여기에서 이거를 아블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혹은 아블레 이것도 접속법으로 확 변해버려요 아블로, 이거를 아블로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현지형의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현지형의 아블라로 동사가 1인칭이 아블로예요 얘는 3인칭이 아블로, 다릅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생돌 찍는다는 거죠 인칭도 다르고 시제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세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암기가 안 됐고 헷갈렸어? 강세를 잘못 알고 있어서 아마 계속 진도가 나가서 여러분이 와, 이거 강세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제가 맨 처음부터 안 가르쳐 들었는지 왜 중간에 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됐어요, 잘 하셨어요 지금 100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완벽, 완벽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얼추 돼 근데 얼추 돼도 틀리는 부분이 아마 이 아래일 겁니다 위에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확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s, hablaron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s, hablaron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s, hablaron 이게 바로 hablar 동사의 단순각어예요 자, 그러면 cantar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cantar,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canté, cantaste, cantó, cantamos, cantastes, cantar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춤추다 라는 bailar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bailé, 이렇게 되는 거예요 bailé, bailaste, bailó, bailamos, bailastes, bailar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habláre 동사를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다른 동사가 안 되는 거지 다른 동사를 공부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사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 쓸 수 있으면 비슷한 건 다 쓸 수 있어야죠 흡사한 거는 브랜드가 달라도 그렇잖아요 브랜드가 달라도 이거라는 거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단순 각오 하면은 이거랑 달라도 모양은 다르지만 R로 끝나면 다 얼추 이거라는 거예요 브랜드만 다를 뿐 다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잖아요 브랜드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habláre 다시 한 번 해볼게요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 sablaron 자, 갈게요 시작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 sablaron 다시 갈게요 또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 sablaron 그리고 포인트는 이 속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아니면 더 빨리 느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hablé 이러면 강세가 안 돼요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 sablaron 이 리듬이에요 아시겠죠? 참고로 느린 노래보다 빠른 노래가 더 암기가 빨리 됩니다 느린 노래, 가곡들 막 이런 거 다 가서 외우세요 빠른 속도일수록 암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 방법은 빠르게 그러면 왜? 두세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30분 하면 저는 1시간용에 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habláro 동사는 됐어요 cantáro 동사는 canté, cantaste, cantó, cantamos, cantastes, cantaron 우리 엠마 내가 할 때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목을 아마 지금 댁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저에게 익숙해지시고 계시다면 몸을 흔들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손에다 펜을 들고 있으면 안 흔들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몸이 뭐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bailáro 동사는 bailé, bailaste, bailó, bailamos, bailastes, bailaron Comprar, sada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Compre, compraste, compro, compramos, compraste, compraron Pensáro 동사는 현재형에서 불규칙이었어요 Pensáro 동사지만 pienso, piensas, piens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현재형에서 불규칙이었다고 단순각어에서도 또 불규칙 아닙니다 단순각어에서 다행히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다 맞춰보잖아요 다 균등해요 아시겠죠? pensáro 동사는 단순각어가 규칙이에요 pense, pensaste, penso, pensamos, pensastes, pensaron pense, pensaste, penso, pensamos, pensastes, pensaro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돼요? 돼요?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cántaro 볼게요 Cante, cantaste, canto, cantamos, cantastes, cantaron 되시죠? 안 되시나요? 돼요? 자, 되시는 것 같아요 Hable,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s, hablaron Cante, cantaste, canto, cantamos, cantastes, cantaron Baile, bailaste, bailó, bailamos, bailastes, bailaron Compre, compraste, compro, compramos, comprastes, compraron pensé, pensaste, pensaste, pensaron pensé, pensaste, pensó, pensamos, pensastes, pensaron Tomé, tomaste, tomó, tomamos, tomastes, tomaron 제가 지금 er 동사는 할 수가 없어요 er 동사만 esperar, 기다리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esperé, esperaste, esperó, esperamos, esperastes, esperaron 자, 그러면 짧은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메, 우리 노래 중에 아메, 아메, 아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이거 해서 아메, 아메, 아메 아메, amaste, amo, amamos amastes, amaram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단순가구의 아르 동사였습니다 됐죠? 여기 뭐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보는 것보다요 소리로서 익히는 게 훨씬 빨라요 얘는 그냥 확인차 확인차 소리 없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자, ayer, 어제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의 반대겠죠 그쵸? ayer hablé 나는 말했어 ayer hablé 전화를 통해서 por teléfono con Juan 나는 전화로 Juan이랑 통화했어 이거예요 hablar por teléfono 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로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으로 대화하다가 가능합니다 hablar por teléfono hablar por teléfono 여러분들은 hablar 동사를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hablar por teléfono 라고 하면 전화로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cante mucho cante mucho con mis compañeros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목이 쉬었어 cante mucho mamma oi cante mucho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이미 끝난 행위 끝나서 원샷의 행위 엄마 저 오늘 저기 노래방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목이 쉬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내가 이미 끝나서 지금과 상관없는 것을 나타낼 때 단순간으로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노래했다 하면 난 ajar cante 난 오늘 노래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인데 어느 일시적인 그 시간입니다 그쵸? 이미 끝난 시간 지금과 상관없는 시간의 한 행위는 이렇게 단순각을 써요 cante mucho con mis compañeros compañeros 여기를 올려야 하지만 ñ가 발음하기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compañeros 동료들입니다 amigos, amigas도 친구겠죠? 근데 그건 그냥 친구고 compañeros 하면 회사 동료 학교 뭐라 그러죠? 학교 동우 아닌가? 학교 학우 맞나? 동창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아니면 기억 안 나면 amigos 그냥 아시겠죠? amigos de la escuela 라고 하면 똑같아요 자, cante mucho 여기서도 보세요 동사 뒤에 mucho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건데 기억하시죠? 무초는 항상 동사 뒤에 혹은 명사 앞이라는 거 그쵸? 자, 이제 볼게요 에르동사 가도 될까요? 근데 제가 에르동사 가면서 아르동사를 안 하진 않겠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흐린 걸로 나와서 아까 제가 아블라르동사는 나중에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아블라르동사도 그렇고 단순각어의 새로운 시제를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 했던 걸 내가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서 이어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전 거 싹 그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얘를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꼬메르동사는 먼저 우선 단순각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현지형도 한번 확인하자고요 자, 꼬메르동사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각어의 아르동사는 에, 아스테, 오, 아모스, 아스테이스 아론 에르동사는 이, 이스테, 이오, 이모스, 이스테이스, 이예론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은 응용을 못해요 그리고 동사 원형에서 얘를 빼고 얘를 넣고 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방법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통째로 해요 아블라르동사가 아블레, 아블라스테, 아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깐테, 깐타스테, 깐토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통째로 에르동사의 대표로 먹다라는 동사로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 주세요 자, comi, 아센트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여기도 아센트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올라가고요 comi, 스테이스, comi, 스테이스 틀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어민들 얘기할 때 다른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comi, 스테이스 아니에요? comi, 스테이스 comi, 스테이스 자, comi, eron, comi, eron 자, 이렇게 양모음과 강모음이 있는 위치가 강세가 올라갈 때는 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야기 계단 역할을 좀 해줘요 그래서 comi, eron이 아니라 comi, eron 이렇게요 comi, eron 이렇게 계단 역할을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is, comieron comi, comisteis, comieron 이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is, comieron 자, 시작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is, comieron 자, 다시 시작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is, comieron 한번 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is, comieron 자, 어딘가에서 comemos가 들려요 다시 갈게요 시작 자,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한 번 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한 번 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어디 어느 부분을 아마 지금 반복을 하면서 내가 여기 부분만 반복해서 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어쩌면 이전에 학습할 때 잘못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내가 암기를 아마 이거를 꼬메르 동사 단순각으로 했었어. 그런데 어? 지금 뭔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뭔가 그 부분만 달라. 그거는 이전에 내가 학습을 혼자 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암기하고 있어요. 습관이 가장 지우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가장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치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두세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갈게요. 시작.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한 번 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됐어요. 이제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습하셨던 부분 때문에 내가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일일이 누군가가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부분이 틀린지 모르고서 그장한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복을 해드리면서 혹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말이죠. 자, 꼬메르 동사 됐죠? 그럼 꼬메르 동사는 현재형이 기억하시나요? como, comes, come, comemos, coméis, comen. 이렇게 돼요. como, comes, come, comemos, coméis, comen.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될까요? he comido, has comido, ha comido, hemos comido, habéis comido, han comido. 이렇게 되겠죠. 단순 가구는 comi, comiste, comio, comimos, comistes, comier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보시면 hablar 동사 한번 제가 해볼게요. hablo, 현지형입니다. hablo, hablas, habla, hablamos, hablais, hablan. 현재 완료 갈게요. he hablado, has hablado, ha hablado, hemos hablado, habéis hablado, han hablado. hablé, hablaste, habló, hablamos, hablaste, hablaron. 여기까지가 되면 여러분도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안 된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 부분 찾아서 보시라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아까 놓친 것 같아서 현지형에서 1인칭 복수와 단순 가구에서 1인칭 복수, 우리들은 말한다라고 할 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강세 위치까지 똑같아요. hablamos, hablamos, cantamos, cantamos. 똑같습니다. 근데 문맥상에서 자연스럽게 히스토리가 전달이 돼서 단순 가구인지, 현지완료인지 구분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자, medber 동사 한번 해볼게요. medber 동사는 마시다 라는 거죠. tomara 동사는 뭐 쉽잖아요. 그쵸? tomi, tomaste, tomo, tomamos, tomastis, tomaron. 자, medber 동사도 마시다예요. 자, 보면 baby 이렇게 되겠죠? baby. 자, 같이 가볼까요? 우리 시작. baby, bebiste, bebio, bebimos, bebistes, bebieron. 좋아요. 한 번 더 갈게요. baby, bebiste, bebio, bebimos, bebistes, bebieron. 한 번 더. baby, bebiste, bebio, bebimos, bebistes, bebieron. 이겁니다. 현재형은 bebo, bebes, bebe, bebemos, bebéis, beben. 현재 완료는 he bebido, has bebido, have bebido, hemos bebido, habéis bebido, han bebido. 이렇게 돼요. beber 동사니까 ido가 오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죠? 단순 가구는 baby, bebiste, bebio, bebimos, bebistes, bebieron. 그런데 우리가 동사 외울 때 시제별로 현재형 갈 때는 세르랑 에스타르 동사를 맨 처음에 배우는데, 그렇죠? 이제는 ablar, quamer, vivir, ablar, quamer, vivir 이런 식으로 먼저 가는 이유는 에스타르 동사나 세르동사는 분류칙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형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에스타르랑 세르동사, 현재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메베르 동사도 동사 활용 되시죠? 자, jacomiste, jacomiste todo,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모두 먹었니? 모든 것을 먹었어? 자, 벌써 이미 이런 뜻이 자죠. jacomiste todo, 그러면 너 벌써 공부했어? 공부 다 한 거야? 모두 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타르 동사가 가장 어려워요. 에스타르 동사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 알려드릴게요. 동사 원형을 보면요.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즉, 동사 원형의 r을 빼도 모음으로 뒤에 오는 게 있다고요.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데 이걸 한번 제가 찍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불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에스트리 여기까지는 발음하셔야 돼요. 데세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스트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스트리에, 에스트리아스티, 에스트리오, 에스트리아모스, 에스트리아스티, 에스트리아론. 데세에, 데세아스티, 데세오, 데세아모스, 데세아스티, 에스트리아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트리아스티 같은 경우는 단순각어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동사 원형이 r니까 에스트리까지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리에, 에스트리아스티, 에스트리오, 에스트리아모스, 에스트리아스티, 에스트리아론. 이거 주의해 주세요. 자, já comiste todo, já estudiaste tod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anoche 이거는요, ayer와 noche가 붙은 겁니다. 어제와 저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저녁. 어제저녁이라는 표현이 바로 anoche입니다. anoche, el señor. 자, 여기서 sr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seigneur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약자예요. 암흑의 님, 암흑의 씨 할 때 쓰는 게 세니얼, 남자는 세니얼입니다. 여자는 세니어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를 써주면 줄임 표현으로 이렇게 점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부인 이렇게 됩니다. 여사님 이런 말 있죠. 한국말에서 여사님, 부인 이렇게. 자, 그러면 젊은,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자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세니어리타면 여기다가 뭘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세니어리타의 약자가 됩니다. 이해 되셨죠? 저는 이 세니어리타가 좋더라고요. 이름을 세니어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세니어리타니까. 자, anoche, 어젯밤에 자, 볼게요. 어제 호세님이, 호세님이 많이 마셨대요. 많이 마셨다고 해서 꼭 알콜이라는 걸 안 써도 우리는 뭘 마셨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라는 이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다 돼요. 문장상에서 크게 보시면서 그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지 그리고라고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재미없어요. 문장을 할 때. 그런데 어떻게, 어? 왜 이렇게 스페인어 드라마 보이는데 일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 사람들이 이럴 때도 쓰고 그런데도 쓰고 그리고도 쓰고 그래서도 쓰고 그러함으로도 쓰고 다 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라고 해석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estar estar을 동사해요. estoy estás esta estamos esta es están 어떻대요? 지금 현재형을 썼잖아요. estar 어제 많이 마셔서 지금 안 좋아. 지금 esta muy mal 컨디션이 나쁜 상태야 이렇게 썼습니다. 즉, 한 문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앞에 문장이 단순간 뒤에도 과거 써줘야 되고 현재는 현재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문맥상에 지금 현재를 말하면 현재형 쓰는 거고 과거형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 과거형 쓰는 거죠.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시제는 쓰시는 거지 뭐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많이 마셔서 지금 컨디션이 나빠요. 요겁니다. esta muy mal 이해되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anoche 나 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noche 내가 공부했으니까 estudié mucho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장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이르동사 갈게요. 이르동사 이르동사는 비비입니다. 비비 비비 크림을 생각하세요. 근데 위예요. 아시겠죠? 자, 비비 살다예요. 자, 잘 들어봐 주세요. 이르동사입니다. 비비 viviste vivio vivimos viviste vivieron vivi viviste vivio vivimos viviste vivieron 굳이 vivi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vivi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v랑 vi 는 그렇게 구분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걸로 겹치는 단어가 그렇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한 발음을 선택을 하실 때 강하게는 해주셔야 됩니다. 즉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당장 다 나가실 수도 있고 화면을 탁 끄실 수도 있고 발음이 이상해요 그렇죠? 발음을 세게 해주셔야 돼요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그냥 입을 편하게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살았다, 너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비, 같이 갈까요? 시작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자 비비스테이스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비비스테이스입니다 비비스테이스, 예를 들어서 비비스테이스 이렇게 하면 여기 아센토 찍어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전에 학습했을 때 내가 여기를 올려서 발음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가 자꾸 틀리지? 예전에 학습을 했던 이력이 남아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좋아요, 요거에요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비비, 비비스테, 비비오, 비비모스, 비비스테이스, 비비에론 현지어는 기억하시죠?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en 이러고 하잖아요 현재 완료는 he vivido, has vivido, ha vivido, hemos vivido, habéis vivido, han vivido 단순 가고는 vivi, viviste, vivio, vivimos, vivisteis, vivieron 우리가 벌써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배웠어요 브라보, 브라보, 정말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암기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어가 재밌어요 근데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탓한다고, 머리가 안 좋아 암기되기 제가 없어서요 강세가 이상하거나 강세를 잘못하고 있거나 암기가 안 돼서 하님은 속이 후련하지 않아서 재미없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영화, 아무리 재밌는 영화 이해 못하면 재미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으세요 레시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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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에요 이거는 한번, 오랜만에 R에 우리 혀 한번 굴려야죠 그렇지만 굳이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레시윌의 동사는요 누군가를 내가 공항에 마중나러 나가다 마중하러 나가다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받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중 나가다 뭔가를 물건을 받다 이런 편을 쓸 수 있어서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 하나가 L, 레시윌입니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가 아니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레시윌, 이거는 영수증이에요 팍 두라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고 레시윌 하면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 레시윌의 동사 현재형이 뭐예요? 레시윌의 동사가 비보 처럼 이로 동사니까 레시윌 이렇게 되겠죠 동사에서 파생이 된 어휘들 중에 동사에서 파생이 된 어휘들 중에 1인칭으로 되면 남성명사 3인칭으로 되면 여성명사예요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Estudio, Estudias, Estudia 공부하더라는 동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Estudio, 이거는 El Estudio 학습이라는 명사인데 남성형이에요 1인칭이라는 겁니다 Sena로 동사 저녁 식사다예요 Seno, S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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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a 이러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 Sena, 여성명사예요 3인칭입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이 된 것들이 다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질 때는 1인칭과 3인칭으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100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꼰따르 동사 있죠? 꼰따르 동사 이거는 제가 의미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이야기하다 하나는 수를 세다 그러니까 1인칭에 써서 El Cuento 이렇게 쓰잖아요 El Cuento라고 쓰면 El Cuento라고 쓰면 동화책이에요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된 명사입니다 그런데 수를 세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계산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3인칭을 써서 La Cuenta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uento, Cuenta, Su Cuenta 1인칭과 3인칭으로 명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바니아르 동사가 욕실 하면 어떻게 돼요? El Baño잖아요 샤워실, Nucar 여성명사잖아요 La Nuc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다라고 주입식으로 자, 레슬리르 동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동사 하나를 알거나 하면 어쩔 때는 세 가지 어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두 가지 어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레슬리르는 받다 라는 표현이에요 현지형은 Recibo, Recibes, Recibe, Recibimos, Recibis, Reciben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en 이렇게 된 것처럼 현지형이었어요 자, 다른 순간으로 갈게요 Recibi, Recibiste, Recibio, Recibimos, Recibisteis, Recibieron Recibi, Recibisteis, Recibio, Recibimos, Recibisteis, Recibieron Recibisteis, 아니죠? Recibiste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Recibi, Recibiste, Recibio, Recibimos, Recibisteis, Recibier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나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Recibi, Recibiste, Recibio, Recibimos Recibisteis, Recibieron, Recibi, Recibiste, Recibio, Recibimos, Recibisteis, Recibieron 잘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숙제를 학생들이 하면 제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싫어해요 시험? 시험도 싫어해요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안 내줘요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숙제는요 대부분 어휘 외우기 아니면 동사 외우기인데 이거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셔서 혼자 한 이력이 남아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미리 예습하시면 안 돼요 스페인어는 어느 시점까지는 예습이라는 걸 하시면 안 되고 복습만, 선생님과 같이 한 거를 복습만 하셔야 된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는 숙제 없어요 그렇지만 숙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복습만 해주세요 절대 학원에 오시면서 예습 같은 거 오늘 나갈 강의 미리 보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왔어 근데 동사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오는 길에 예습했죠? 네 저는 이거를 몇 번을 확인했어요 학생들한테 예습했죠? 하지 말랬잖아요 부탁이에요 복습만 해요 나랑 시작하지 않은 건 하지 말아줘 안타까워서요 왜냐 그 사람의 시간이 그 시간에 셨으면 좋겠어 난 저랑 소리를 내서 먼저 들은 다음에 바로 하셔야 돼요 즉 오랜만에 내가 시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거 음성을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 잊을 수가 있거든요 왜 난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예습하시면 안 돼요 어때요? 괜찮죠? 자 볼게요 그들은 살았었대요 그들은 살았다 어디에서 과거에 살았다는 거죠? En Santiago de Chile 칠레에서 살았다 그럼 선생님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살은 게 딱 하루 나 한 순간만 살아서 비비에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자의 입장에서 지금과 상관이 없이 끝난 행위에서는 단순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순각을 쓰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불안료각어는 지속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니까 불안료각어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예외가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랑 관련이 없고 어느 과거 시점에 끝난 거는 단순각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ellos vivieron en Santiago de Chile Santiago de Chile Chile의 수도가 바로 Santiago 나 스페인으로부터 이메일 하나 받았어 이겁니다 이미 받은 상황이니까 받은 다음에 나 받았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는 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집에 도착했어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단순각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지 완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각어도 쓸 수 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스페인에 이런 상황에서 나 도착했어요 라는 표현에서 단순각어를 꼭 써야 되나요? 현지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일을 되게 많이 보내요 메일을 되게 많이 보내요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시험을 봤는데 학교 시험에서 1.2점이 되게 등급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틀린 걸로 한 거예요 제 거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한테 이거 맞는 거라고 네가 영상을 찍고 내가 걔한테 보내줄게 그 학생한테 그래서 찍었어 그랬더니 거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아는 사람도 이거 시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전 스페인으로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서 이거 맞다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학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서 그 아이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 저 K대 스페인어과 들어갔어요 이러고 그런데 참고로 그 학생을 아는 학생이 아니야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찾아온 쪽에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쩔 때는 우리가 강사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최대한 쓰려고 하니나 하지만 인간이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책에 오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리고 여기 써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의심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스페인에서 뭐라고 왔냐 이런 상황에서 나 도착했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완료를 쓰셔도 돼요 화자의 입장에서 지금 가까운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완료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도착이 벌써 끝나고 완료가 된 끝난 행위면 단순 과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것은 그 화자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클라라멘데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바로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 이 상황에서 이 시제만 쓰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제가 한두 개씩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이 상황에서만 이거 써야 돼 이거 틀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본인이 맞는데도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배웠나 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레시비 나는 받았다 나는 스페인으로부터 나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오늘 단순 과거 했어요 제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한번 단순 과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형이나 현재완료는 안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할 동사 몇 개 해볼게요 그래서 배고파서 Bebió, bebimos, bebistes, bebieron. Vivir 동사 해볼게요. Ir 동사. Vivi, viviste, vivió, vivimos, viviste, vivieron. Recibir, recibiste, recibió, recibimos, recibiste, recibieron. Subir, 올라가다. Subi, subiste, subió, subimos, subiste, subieron.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하실만 하죠? 백은 항상 없어요. 우리가 백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모자르셔도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니까 부담 없이 또 다음 수업 잘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Muchas gracias y esta pronto. 감사합니다.